라디오 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선의 고수 자, 2018 자크르타 헐렌방 아시안게임 2021 도쿄올림픽 2023 항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고의 실력과 아이돌 등과하는 비주얼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바로 그 펜싱의 전설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이후 우리 아드님의 인기에 밀려 은우아빠로 불렸으나 최근 파리올림픽을 통해 해설도 금메달이다 극찬을 받은 분이죠. KBS 펜싱 해설위원이자 스포테이너 김준우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이돌이네. 얼굴이 아이돌이야. 와, 참나.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인사를 좀 길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파리올림픽 펜싱 해설위원이자 운우 정우아빠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꽤 됐죠? 예전에 대한외국인에 한번 뵌 것 같고. 펜싱 선수들 나오셨을 때. 맞아요. 한 3년 좀 넘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떠세요? 우리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펜싱 선수들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었잖아요. 하시면서도 해설을 너무 잘하셨지만 일단 선수들의 결과가 오시오니까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서 맞아요.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근데 제가 해설이 처음이긴 한데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또 감사하죠. 네, 전현무 씨도 역도 캐스터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또 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해설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안 보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근데 저희 펜싱 같은 경우는 심판에 영향이 미치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보다 심판의 성향이라든지 스타일을 좀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니까 심판 성향 파악하지. 내 성향도 파악 못하는데 심판 성향까지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전문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99.9%의 정확도와 센서보다 빠른 판단으로 AI 로봇 해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그러니까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사실 조금 부담이 좀 있었어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까 봐.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심판들이 제 뜻대로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심판들이 뜻대로가 아니고 본인이 준비를 잘 하신 거죠. 근데 그만큼 준비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처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펜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들도 계시겠지만 보면은 시작한 다음에 같이 찌르고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이게 누구한테. 그것도 찌르는 게 너무 순간이니까. 맞아요. 이게 서로 좋아하니까 이게 왜 서로 좋아하는 거야. 만약에 맞은 쪽은 자기가 좀 괴롭힌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서로가 자기가 이겼다고 어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심판이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더 심판에 대한 멘탈을 흔들려고 서로 어필을 하게 되고 퍼포먼스 좀 크게 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일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일부로라도? 네. 그러니까 딱 부딪히고 준비 시작하면 선수들끼리 날아요. 내가 졌다, 이겼다. 빨랐다, 늦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심판은 순간 늦은 선수가 막 어필하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를. 그런 것도 하는 작전이구나. 이용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러나 했더니 다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거군요. 우리가 또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게 좀 다르니까. 이번 올림픽 모든 경기가 선수 입장에서, 선수 출신 입장으로는 인상 깊겠지만 그래도 유독 기억나는 경기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상상 그 이상, 기대 이상보다 잘해줘서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오상욱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그냥 마지막 포인트를 땄을 때 제가 중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상욱 선수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깔끔한 동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금 오상욱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코를 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유는 쉽게 나올 수 없거든요. 코가 나와도 일단 참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코를 풀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메달 딸 때 정말 펜싱 경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시지는 않으셨죠? 갔습니다. 가서 하신 거예요? 네. 현지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지 경기장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IBC 센터인가요? 네. 그쪽에서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정말 시합장에서 했습니다. 아, 그 앞에서? 네. 오, 많이 틀리네. 아, 그렇군요. 그때 메달 따는 걸 봤을 때는 진짜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고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희열과 감동 그런 걸 같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물이 나는가요? 아, 근데 정말 제가 선수들이 딱 그 메달 따고 시상 때 올라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근데 왠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수들하고 저와의 관계가 있는데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왜 부끄러워요? 그래도 또 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는데 얼마나 국민들도 같이 울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같이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랑스러웠고 진심으로 응원을 했고 정말 진심으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보고 아, 정말 나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줬습니다. 나오길 잘했다? 그 팀에서 나오길 잘했다? 왜, 왜, 왜? 너무 잘하던데요. 아니,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도 이제 30간 넘으셨는데 좀 더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근데 또 제가 결혼도 빨리 했고 아이도 빨리 낳다 보니까 그런 상황적인 면에서. 쉽게 태극마크를 놓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같이 또 하나가 돼서 같이 응원도 하시고 또 해설을 해주셨는데 시청률이 1등을 했어요. 저희 KBS가 이제 1등을 한 게 밖에 없거든요. 근데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장님이 밥 먹자고 안 해요. 1등 한 역도 뭐 이렇게 펜싱 좀 다 묶어서 식사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정도 잘했던 얘기예요, 지금. 뭐 하면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펜싱만큼은 KBS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이로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경동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내가 할 때보다 더 잘한다 이런 극찬도 하셨어요. 사실 도경동 선수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랬구나. 제 역할을 도경동 선수가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리고 도경동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첫 출전이고 또 첫 게임에서 교체를 해서 거기 딱 들어가서 게임을 뛰는데 정말 처음 뛰는 것 같지 않은 듯한 경기를 보여줬고. 아,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노려내미 있었군요.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저보다 어린 선수인데도 그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정말 간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딴 편으로 나오기 잘했다. 내가 좀 있었는데 저만큼 못하면 어쩔까.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올림픽에서. 왜 나보다 잘하지? 사실 제가 올림픽에서. 동영동 선수가 5대0을 내서 이겼거든요. 한 점 차로 리드는 했지만 벌써 벌어졌어요. 저는 제가 5대1을 냈었어요. 도쿄올림픽. 저보다 5대0을 낼 수 있는 선수는 앞으로 조금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퍼펙트한 게임을. 압도적이구나 한 마디. 그래서 놀랐습니다. 5대0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1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하면 찔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실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 그냥 완전 퍼펙트하게 끝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펜싱 선수들은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얼굴 보고 뽑아요? 아니 진짜로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못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펜싱이 원래 좀 귀족 스포츠라 그런가? 아니요 그냥. 본인들도 좀 놀라지 않아요? 보면서. 야 잘생겼다. 야. 놀랜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준호야 너 잘생겼다. 성욱이 형 잘생겼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뭐 서로 이렇게. 공기력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서로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르게 잘생겼다고요? 넘어갔네요. 아 그래요? 혹시 저 길거리 캐스팅당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길을 안 다니니까 일부러 막 길을 막 열 바퀴씩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저 기획사 주위에. 그건 하는 얘기고. 오상우 선수의 비주얼이 사기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아 맞아요. 그 금메달 이제 목에 걸 때 그 순간. 그의 환호와 그 얼굴에. 와 사람들이. 맞습니다. 막 여성 팬들이 막 너무 당황해하면서 막 잘생겼다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우 선수의 비주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욱이가 브라질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또 브라질이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팬싱을 좋아하나? 아니요 또 그렇지는 또 아는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어떤 기자분이 올려서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상욱이도 놀랐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합을 뛰면서 브라질에서 그런 극찬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 세상 살다 살다 보면 베레빌리리에서 잘생기는데.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그렇죠. 상욱이 많은 분들이 상욱이가 오상우 선수가 잘생겼냐 김준호 선수가 잘생겼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능력이나 비주얼적으로는 상욱이가 당연히 잘생겼는데. 저는 그냥 제 자신이 그냥 제 입으로라도 제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누가 봐도 상욱이가 더 출중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분 다 멋져요. 두 분 다 멋지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또 메달까지 따주니까. 메달까지 따주고 이게 또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또 원샷 들어가는데. 불안해 나도. 브라질에 계신 여성분들은 다 한국남도 저렇게 생길 줄 알 거 아니야. 막상 여기 한국에 발 내디디면 실망 많이 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이 한 거의 80%일 텐데. 아무튼 간에 자랑스럽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멋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멋진 우리 오선수 딱 태극기 보고 딱 이렇게 애국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잘생겼다 할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맹활약 중이시고. 일찍 결혼해서 관뒀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 끝내고요. 바로 2부에서. 인간 김준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의 노래입니다. 무브.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우리 김준호 펜싱 해설위원님과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펜싱할 때 아무래도 칼인데 찔리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상처도 나냐고. 상처도 나긴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펜싱이 스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호 펜싱 해설위원님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것도 칼인데 찔리면 아프지 않겠냐. 저도 칼 다 만져봤거든요. 찔리면 아프긴 아프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보고대가 다 있겠죠. 네. 뭐 저희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칼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그렇게 막 앞에.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찌르는 사람이 잘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이 좀 높으면 안 아프게 찔를 수 있거든요. 근데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아프고 안 아프고 어디서 그냥 사정없이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긴 하나 그게 어떤 격투기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흥분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죠. 아 내가 지금 그런. 그 순간에는. 어디 아야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신없이 지금 메달을 따야 되는데 점수를 따야 되는데. 맞았다고 또 아픈 틀 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건 작전이니까. 그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종주국이 프랑스죠. 네. 이게 이제 귀족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이 대근님이 주셨는데 자기도 펜싱으로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드냐고. 칼이나 장비 가격 얼마나 되냐고. 예. 가격 보고 하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는 뭐 상관없잖아요. 집에서 하든 뭐 마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펜싱 전용 경기장에서 하는 게. 왜요? 저희 집 넓은데 하면 안 돼요? 왜요? 순간 소음이 좀 있지 않으니까. 단독이면 돼요? 단독? 단독이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마당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아 마당이 되고. 하긴 옛날에 프랑스 귀족들이 무슨 전용 경기장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프랑스 귀족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원래 펜싱 자체 유래가 골목에서 많이. 골목에서. 골목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유래 같은 건데 저희가 앞뒤로만 움직이잖아요. 옆으로는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옆으로는 못 움직이죠. 그런데 그게 좁은 골목에서 많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려와서 앞뒤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에서 할 때는 360도 원형으로 돌면서 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지만 너무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앞뒤로만 움직이게 된 거죠. 앞뒤로만 그렇게 된 거군요. 장비 가격은 생각만큼 많이 비싸지는 않나요? 천차만별이에요. 브랜드가 요즘 많고. 천차만별이라고요? 정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럼 비싸다면 어떤 게 비싼 겁니까? 보호복이 비싼 겁니까? 칼이 비싼 겁니까? 어떤 게 비싼 겁니까? 마스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브랜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최고가로 좀 폼나게 좀 한다? 선수형으로. 얼마로? 얼마 정도? 폼나게? 폼나게. 메이크 좀 보이면서. 얼마나 들어요? 그럼 진짜? 전체 다 하면 그래도 한 2,300? 2,300. 2,300이 작은 건 아니지. 한 2천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렇네. 그리고 되게 오래 써요. 하긴 그렇네. 그렇죠?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쓰기 때문에. 2,300 정도. 물론 레슨비가 비싸겠죠. 레슨비도 천차만별.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레슨비도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펜싱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펜싱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펜싱은 어디에 좋습니까? 운동하면. 자세에 좋나요? 어디에 좋나요? 우리 선생님이래. 위원님. 사실 펜싱이 전신운동이고. 저희가 계절을 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입는 것만으로도 일단 땀이 나는 종목이거든요.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에 좋고. 다이어트에는 제가 봤을 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일단 땀을. 유산소도 있고. 땀을 가지고 있다가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땀복처럼. 그렇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거기서 또 집중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하하. 하하.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말. 정말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순간. 그래서 다들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 얼굴도 갸름하고. 살찌는 사람 펜싱 속에서 본 적이 없네. 그렇죠. 살찌는 수가 없죠. 찔 수가 없구나. 그래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조현영 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주셨는데 외국은 칼 갈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있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칼 갈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칼을 갈지는 않나요? 칼을 갈죠. 칼이긴 갔는데 칼 갈아주는 분이 외국은 따로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거 이 질문은. 금시 소문님은. 외국에 가면 장비를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칼을 그분들이 갈아서 조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칼마다 자기의 스냅이라든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희는 본인의 성향에 막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갈기 때문에 갈아주는 사람.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 칼은 자기가 갈죠. 스스로 가는군요. 보통 칼이나 이런 제품들은 다 프랑스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독일. 독일 거. 유럽 거. 다 유럽 거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생각만큼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하면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도 제대로 잡아준 것 같고. 또 폼나고. 좋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일찍 은퇴하신 게 아쉽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찍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슈퍼맨이 돌아갔다 해서 은우 아빠로. 맹활약 중이시죠? 네. 은우가 유명합니까? 은우 아빠가 유명합니까? 은우가 유명하죠. 은우 밖에 나가면 난리 나나요? 난리? 아니 뭐 난리 날 정도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잘생겼다고 호문이 파다하더라고 지금. 근데 은우가 지금은 저보다 모든 면에서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정말 SNS 팔로우스부터 다르기 때문에 정말 뭐 은우는 제가 은우 매니저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일단 뭐 부모님이니까 이제 아이는 또 관리를 해야 되죠. 그 부인분이랑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은우 출연이 오디오로 나누자고. 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같이 만든 거니까 오디오로 나누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아니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죄송한데 그걸 받으며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주든 적금을 들어주고 오디오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인께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아내한테 그래도 은우가 저 때문에 이 방송을 지금 하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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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는 역할이 더 많다. 내가 하는 역할이 더 많다. 그래서 오디오로는 좀 그렇다. 하게 되면 7대3이나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는 지금 은우가 아니면 당신이 있더라도 지금 되지도 않는다. 그렇지. 그 얘기도 많네. 그렇지. 아무리 자기가 잘 돼도 은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건 은우는 엄마가 났으니까. 그러네. 그 말도 이리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오디오로 분위기가 흘러가다가 지금 뭐 10대0으로 됐습니다. 10대0 됐어요? 네. 잘했어요. 아내분하고 러브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던데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과자 하신 거예요? 좀 일찍 하셨죠? 일찍 했습니다. 25. 좀 일찍 하셨네. 네. 그렇게 일찍 하신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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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25이면 좀 일찍 같긴 한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소식하게 제가 그 계획이 있었어요. 스물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진짜? 진짜 그게 있었어요. 몇 살 때 아이를 낳고 싶어요. 본인이 계획을 했어요? 계획대로 한 거예요? 계획대로 됐죠. 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됐다? 그러면 지금 둘째가 나왔나요? 네. 축하드리고. 큰 선물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선물을 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를 선물을. 그런데 이게 제가 선수 때 정말 아내가 저한테 많은 헌신도 많이 해줬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정말 다 사줬거든요. 다 사줬군요. 누나다 보니까. 누나 사주형이 그랬어요? 어떤가요? 누나 사주형이 저거 사주형이 그랬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몇 살 연상했어요? 다섯 살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뭐 운동할 때 노래를 들으면서 좀 런닝을 하고 싶은데. 그럼 노래 들어야지. 네. 좀 헤드셋이 필요하다. 그럼 또 마이프가 사주고. 이런 면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둘째도 태어나고 좀 안전하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죠. 잘하셨네요. 누나셨구나. 그럼 본인의 계획이 이제 스물다섯 정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보통 약 마흔다섯 정도. 20년 후가 되면 아이가 이제 대학교 정도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마흔다섯만 해도 굉장히 젊거든요. 그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본인의 계획 중에 스물다섯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 20년이 흘린 후에. 무슨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에 도전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나요? 일찍 결혼하신 이유가? 아직 뭐 마흔다섯까지는 계획을 잡아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이 키운이라고 정신없지만. 저는 사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가 있냐면. 스무살 때까지 딱 서포트를 해주고.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 네. 스무살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로는 이제 우리 준호 위원님도 혼자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뭐 저는 한 달에 대학교 때는 용돈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 야식 이런 거는 아예 먹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그냥 운동만 했고.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성년자 때까지는 서포트를 해주고. 성인이 돼서는 본인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은우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다가. 너 이리 와봐. 아버지가 너 스무사네 돈 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얘기 꼭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부인께 한 말씀 하실래요? 뭐 나중에도 기회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인간 김준호 아라분도 시간 바로 전인데. 부인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편안하게 한 번. 그동안 못했던 얘기 중에서라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마. 안 할래요? 그래도 한 번 해볼까요? 또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듣고. 100% 듣고 있습니다. 100% 듣고 있어요. 이럴 때 저 점수 줍니다. 정말 그 전부터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와이프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와이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운우 정우가 태어나서 사실 지금 장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모님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직접 전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도 듣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 또 듣는 우리 두 분. 장모님도 혹시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듣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준호 씨 예전에 메달로서 우리에게 기쁨도 줬지만 이번에 또 KBS 해설로, 펜싱 해설로 또 우리에게 시청률 1등이라는 또 KBS에게도 영광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해설로 펜싱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김준호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혹은 노로만 좀 대답을 먼저 해주세요. 자, 갑니다. 김준호는 KBS의 고수다. 깜짝이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KBS의 고수다. KBS. 오늘 연말에 한 자리에 한 자리 바뀌었는데. KBS의 고수다. 빨리 말씀하세요. 예, 해야죠. 예, 예.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률 견인차. 김준호가 해설했던 KBS 펜싱 경기 시청률 1위. KBS 유튜브 채널에도 김준호 씨와 아들 은우 군 관련 영상 조회수 대박. 여러모로 KBS 기여도가 높은데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박민 사장님이 이거 빨리 불러다가 감사패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올 연말에 뭐 하나 기대합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아, 올림픽이 세, 지금. 현무가 역도를 해가지고 내가 약간 부난부낭하거든요, 지금. 예, 예. 어떠세요? 아, 근데 제가 연예대상 하잖아요, 연말에. 예, 예. 제가 지금 두 번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조금 노래 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은근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노래는 은근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 TVN 드라마에도 특별출원에서 화작이 된 적이 있죠? 아, 네. 스물다섯, 스물하나 펜싱 드라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아,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거의 배우야?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자문을 좀 제가 했거든요. 음. 그래서 작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죠. 뭐라고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때 카메오로 한번 출연시켜드리고. 욕심이 있구만, 이분이 욕심이 있어. 그래갖고 출연했어요? 했습니다. 그래갖고 반응이... 아, 그때... 그거 때문에. 그때 뭐 연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누가 배우야 그랬다면서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감사하게도 팔로우가 많이 들었죠. 올림픽 때보다 더 늘었어요. 그거가 1분 나갔는데, 1분 안 나갔는데. 배우 전향할 생각 없어요, 배우? 없습니다. 가능한데, 내가 보기에? 아니,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데, 넘볼 수 있는 아직...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연습. 펜싱도 연습이고, 연기도 연습이거든. 무작정 나가면 망신당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넘어갈게요. 네. 김준호는 트로트의 고수다. 아, 이건 예스요. 예스요? 네. 트로트 매니아로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 PD가 전화를 했는데, 통화 연결음이 트로트여서 진성형인 줄 알았대요. 진성형한테 잘못 끊었나 그런 줄 알았다는데, 트로트를 이렇게 좋아... 서른, 이제 서른이면 아이돌노래 좋아할 때 그럴 때 아니에요? 엘 세븐틴 좋아하고...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엔시티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귀에 익었고,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제가 런닝머신 뛸 때도, 정말 정말로 트로트를 듣는데... 저는 EDM을 듣는데, 그거 트로트를 들어요? 그래서 그 고가의 헤드셋이 있었어요. 예전에 와이프가 사준 거죠. 거기서 형들이 도대체 무슨 노래 들어? 하면서 뺏었는데, 트로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찐찐찐찐찐찐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형들이? 아니, 전혀 안 어울린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정말. 근데 저는 트로트가 런닝에는 최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런닝에는 트로트가 최고다.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또 트로트 안 듣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트로트가 최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할머니랑 같이 들었던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뭐, 할머니는 저기 좋아하셨는데, 장윤정님의... 장윤정님의... 장윤정님을 좋아하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노래를 다 좋아하시고. 가수, 노래도 좀 잘하지 않아요? 노래요? 네. 아니요, 뭐, 그렇게 잘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회식할 때 트로트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는 정도? 예, 우리 저, 그 메달 딴 선수들도 그렇고, 펜싱, 그렇게 단체로든 금메달 따고, 그러면은 솔직히 끝나고 파티하지 않나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라도 그렇고, 이제 뭐, 회식하면 회식하지 않나요? 회식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선수들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저번에 선수할 때라도, 그때는 회식했어요? 아, 회식... 회식을 많이 생각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오, 펜싱 선수들도 회식은 똑같죠? 그냥 고기 먹고 그냥 노래방 가고 똑같죠? 그럼 그럼 트로트 한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박수 받아요? 박수 받... 사실 선배들이랑 가면 중간에 노래를 끊죠. 아, 그래요? 네, 노래를 끊더라고요.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중호 씨 말고라도 누가 제일 잘해요? 노래요? 노래는 상욱이가 제일 잘하고. 진짜? 이야, 그 외모에 노래까지 잘해? 단체미 뭐야? 그 사람은 단체미 뭐야, 대체? 그 얼굴에, 펜싱 잘해, 키커, 노래 잘해. 단체미 뭐야? 그러게요, 상욱이는 좀 늘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 느려요. 단점 잡았는데 괜찮아요? 느려요. 느리는데 금메달 딱 그렇게 잘해? 그게 말고 생활면에서. 생활면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그만 조심스럽게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잃는 게 아니고 너무 완벽하면 사람이 안 되거든. 100%는 아닌데 약간 느리다, 생활이. 이 정도만 그냥 귀엽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슈버맨이 돌아왔다, 우리 은우하고 정우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펜싱한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아빠 또 DNA 받으면. 한다고 하면 밀어줄 거예요? 괜찮아요? 멋있어? 괜찮아요? 하기에? 아, 저는 펜싱을 떠나서 지금 뭐 사실 운동에 대한 운동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뭐 정말 멋있고 다 모든 일이 다 힘들고 한데 저는 부상을 세게 왔었고 수술도 했었고 이런 거에서 몸이 좀 많이 상하니까 좀 그런 거까지는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요즘 은우가 제가 거실에서 펜싱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대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또 금메달 또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네, 메달 받시네요. 말리고 있어요, 지금. 말이지 마시고요. 잘한다면. 한상숙님 마지막 질문인데. 펜싱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시작하면. 조기 교육도 중요한데. 초, 중, 고. 네,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빠른 거죠, 요즘은. 아,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펜싱 강국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 본인 생각에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외국 시합을 가거나 전주 훈련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후원사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경험을 정말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전주 훈련도 한 달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든 거죠. 아,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물어봤네요. 오늘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뵐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서모님께도 인사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